저 라이브 좀 할게요 누가 한 명 없어도 모르는 거 같아 저 라이브 합니다 라이브 켰어요 얘 지금 유튜브 한대요 아니야 얘 유튜브 한대요 이거 20분째 찍고 있고 누가 찍어두는 거야 일단 얘 유튜브 한대 시원아 누구 얘 유튜브 한대 얜 시작했고 야 그거 얘기해줘야 된다 잠깐만 자 이제 그만해 25분쯤 25분이나 찍었네 이제 유튜브 한대요 그거 얘기해야 돼 그거 내가 다시 얘기를 해줄 건데 어떤 거 20 아니 잠깐만 어 뭐야 4월 3일 4월 3일 4월 3일에 제가 뭐 나중에 다시 그 공지를 정확하게 하겠지만 4월 3일에 댄스 클래스를 해요 온라인으로 니가? 네 하우스파티를 제가 이제 여러분께 가르쳐 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4월 3일에 한국 시간으로 낮 12시에 라이브로 네 유튜브 라이브로 아니면 유튜브말고 그거를 정확하게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어 포스터랑 그게 다 있어요 오 그거를 찍었어요? 아니 원래 있는 사진에다가 그냥 했어요 아 그냥 재탕 재탕하고 밑에다 날짜랑 해가지고 그거를 사진을 둘 테니까 한번씩 올려주세요 네 네 여러분 그러니까 거기 하우스파티 많이 하우스파티 춤 배우러 오시면 돼요 4월 3일 몇 분짜리? 어디서? SM? 한성? 지하 1층? 스튜디오? 다른 스튜디오 천천히 물어보세요 아니야 아니야 다 알려드려야 돼요 다른 스튜디오에서 하는데 온라인으로 온라인으로 해서 1시간 반에서 약 2시간 가량 뭐 1시간 반 정도 쉽게 알려줄거죠? 하우스파티 여러분께 다 알려드릴게요 오 예 네 야 우리 만약에 오늘 할 때 막방 막방 오늘 아주 신나게 할겁니다 조심조심조심 오늘 정말 아주 신나게 할거에요 야 오늘 엔딩으로 응 라방 켜라 가까이 올라가죠? 너무 많이 안 돼 재밌겠다 오늘 막방 재밌게 잘하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! 티기 형도? 티기 형도 화이팅 형 나와도 돼요? 어? 라인 여기 티기 형 화이팅 화이팅 4월 3일 화이팅 4월 3일 생일 전날 이번에 생일파티 할거에요? 아 그것도 하죠 해요? 그건 4월 4일 어디서? 어디서? 아직 안정해졌어 야 벌써 1년 됐나? 어? 4월 7일 잠깐만 너 벌써 1년 됐나? 그때 가서 했던게 어? 그게 벌써 1년이야? 재밌어 형 재밌어 형 재밌어 4월 7일 생일파티 해요? 뭐 큰 기획은 없어요 근데 생각을 안해봤는데 바로 한번 아니 한번 해요 팬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세요 네 한번 기다리고 있다고요 네 또 요즘 시국이 시국이니만큼 네 아니 그 혼자서? 혼자서 랜선으로 비대면 생활인건데 아 그거 한번 네 아 아 아 아 나 아 그 아니 그 인도네시아 그 미세다 네 팬미팅을 제 생일날 하기로 했어요 오오 저녁에 이만 제가 로사씨의 뮤직비디오 오실거죠 오실거죠 어디 어디서 하죠? 어 아마도 멀면 좀 그런데 멀면 좀 그런데 두 분 다 오실거죠? 그 로그인 밑에 사무실 그 위에 거기 지하이 될걸? 아니 저희 아니요 그럼 로그인해야지 어디서 로그인하면 되죠 로그인해야지 로그인 저기서 회사, 거기서 라운지 살고 그랬어. 오실거죠? 두 분? 어이, 해야지. 자, 그러면 팬분들을 상대로, 그 앞에서, 팬분들 앞에서 약속을. 오실거죠? 어디를 얘기하는거지? 아니요, 그 팬미팅. 4월 7일에 오실거죠? 인도네시아에서 한다고요? 아니요, 아니요. 인도네시아 미스어답 브랜드. 브랜드 미스어답의 팬미팅을. 너무 축하한다. 제 개인 팬미팅을 하는데 오실거죠? 아, 잘됐다. 그럼 어떻게 로그인하면 돼요? 아니요, 오시면 돼요. 아이디랑 그런거죠? 오시면 된다고요. 언제? 4월 7일. 내 생명. 가면 몇시 몇시? 밤 9시. 너무 잤다. 10시는 자야되는데. 야, 넌 새벽 3, 4시를 자면서. 우리 10시 전에는. 너 3, 4시를 자라고. 3, 4시를 자라고. 잠만 그때 자더라도. 9시 반에 들어가지 집에. 아니 무슨 소리야. 밤 9시는 너무. 들은게 좀 많은데. 야, 밤 9시는 좀 심했다. 9시 그려. 아, 오실거죠? 이번에. 아, 오실거죠? 아, 거기 뭐하는데? 거기서? 아, 팬미팅. 팬미팅 하는데. 팬미팅. 재밌겠다. 그래. 알았다. 저희는 잠시 후에 이리로 가겠습니다. 저. 온데요. 네. 가야지, 가야지. 가야지, 가야지. 가야지. 차, 차 보내줄거지? 뭐? 저번에 우리. 밥 받은 차. 빌려준거. 네네네. 뭐지? 은형이랑 나랑 너랑. 나 그거 좀. 빌려준게 아니라 뺏은 차. 뺏은 차? 빼앗아 간 차? 네, 저희 음악중심 하고 오겠습니다. 바이.